예 반갑습니다 지파이 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렸던 커버영상 bts의 진격의 방탄 소스 공개를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진격의 방탄은 bts 방탄소연단의 좀 이전 앨범에 있던 곡이구요 템포는 118 그리고 곡 작업 자체는 트랜스포스를 플러스 7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 키는 한 일곱키 정도 올라가는 키 겠죠 작업은 큐베이스 프로 10으로 했고 48 k 32 비트 작업에 총 곡 길이는 2분 24초가 되겠습니다 바로 소스를 공개를 해드리면 트랙 이렇게 쭈루루룩 해서 fs 트랙 까지 19 트랙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죠 오히려 좀 심플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1절 까지만 편집을 해서 작업을 했구요 먼저 킥 소리 예 확실하게 곡 장르 자체가 좀 초창기 힙합에 가까운 좀 발매가 된지 오래된 곡이기 때문에 킥 소스 자체도 예전에 그 둔탁한 약간 붐뱁 같은 킥 같이 둔탁한 킥을 썼습니다 여기에 클랩 소리가 들어가구요 fx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클랩 소리 또한 원래는 더 힙합에 가까운 클랩 인데 그나마 제가 조금 스네어 소리 비슷하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하이엇이 들어가는데요 하이엇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게 아니고 4박자 때만 들어갑니다 타다닥 하고 타이밍 싸움 처럼만 들어가죠 여기에 루프가 하나가 깔리고요 이런 루프죠 여기에 루프가 없으면 깔끔하긴 하지만 뭔가 유유하게 흘러가는 건 없죠 이렇게 빈틈을 메꿔주고 크래시 가 들어갑니다 크래쉬는 그냥 크래쉬 그리고 리버스 크래쉬 가 역시나 들어가죠 이렇게 루어스 크래쉬 가 들어가고 여기에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베이스가 원곡에서는 정말 그냥 일반 베이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 그 베이스 소리가 커버를 하려고 카피를 하려고 해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개인적인 취향으로 베이지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바꿨는데 뭐 어떻게 들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런 베이스가 좀 더 현대적이고 좋은 것 같더라구요 게치 입니다 다음은 스트링 인데요 이 스트링은 약간 어택이 느린 듯한 플럭 같은 스타카토 같은 스트링인데 단순 스타카토의 스트링이 아닌 약간 바이닐 같은 예전 복고풍의 스트링 소리더라구요 근데 이 소스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큐넷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친절한 고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아주 똑같진 않지만 최대한 근접한 소스로 해서 넥서스에 있는 st70 바이닐 스트링 2 라는 소스를 찾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스타카토 같긴 하지만 최대한 원구에 가까운 소스입니다 같이 들어 볼게요 이런 스트링이구요 그 다음은 일렉 기타 이 일렉 기타가 거의 좀 메인 멜로디 역할을 해주면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해주죠 일렉 기타는 할리온 소닉에 있는 se 텍스맥스 기타라는 소스를 썼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 특히나 저는 퀀탁 이라든지 예전에는 뭐 버추얼 기타리스트 나 뭐 리얼 기타 리얼 스트랩 이런 외장악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퀀탁이나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기타 소리 찾으면 또 그걸 만져야 되고 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좀 심플하게 가볍게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좋게 쓸 수 있는 악기가 없을까 해서 찾아낸게 내장에 있는 할리온 소닉 이었는데 할리온 소닉 에는 번들로 악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악기에서 그냥 일렉 기타 파트를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쭉쭉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할리온 소닉 자체의 소리도 그래서 어중간하게 예전 악기들을 만져서 쓰는 것보다 할리온 소닉 처럼 최근에 패치해서 만들어진 큐베이스 자체에서 큐베이스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악기를 쓰는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할리온 소닉 소리를 갖다 썼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다른 소리들도 그렇구요 이 다음에 제가 커버할 곡에서도 할리온 소닉의 진가가가 좀 발휘가 됩니다 잔소리는 그만하고 다음은 트럼펫 예 트럼펫 소리는 빌드업에서 또 나오구요 이렇게 트럼펫이 이끌어 가지고 여기에 혼소리가 같이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솔로로 들을 때 들리는데 같이 들을 때는 조금 안들리긴 하죠 제가 레벨을 좀 많이 낮춰 놓기도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10db 정도 낮춰 놓고 트럼펫은 마이너스 6db 4db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음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면 좀 퍼지고 소스가 뭉툭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낮췄습니다 한번 플러스 계열만 들어볼게요 혼을 빼보면 다시 혼을 넣으면 뭔가 밑에 1층 2층 같은 그 저층 저음부를 혼이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여기에 임팩트라는 소스가 들어갑니다 빌드업 할 때 들어간 건데 솔로로 한번 들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킥의 릴리즈와 잔향 같은 그러면서도 심벌 같은 임팩트를 주는 그런 소스입니다 여기에 배트 그리고 휴먼 이라는 fx 소스가 들어가는데요 제이홉이 랩을 할 때 뒤에 깔린 fx 소리입니다 네 정말 그냥 그런 소리죠 뭐 소스는 이 정도입니다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그냥 리듬감이 있는 그런 힙합 곡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전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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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